엇허허 appeal 와나나 좋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왓장줄결표 저랑 명배형이 열심히 팬게임 만들었으니까 부디 재미있게 즐겨주세요.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아 정말 뜬금없지만 방금 전까지 박스 킹 파이브 썰을 펄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게임을 하게 됐어요. 게임은 갑자기 제가 아까 운전을 하고 있는데 명배모나리 전화와가지고 자기가 파전양이니까 게임을 만들었는데 게임 좀 플레이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무슨 게임인데 그건 알려주지 않겠다. 알겠다 그럼 다운하게 드라이버 입었나라 근데 싫다 니가 미리 해가지고 숲할 수 있으니 우린 쨍 라이브 영상을 보고싶어가지고 방송중에 몰래 올려놓겠다 해가지고 지금 올려가지고 나보고 게임하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사실 내가 지금 크로바 키를 설치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 일단 머리 감았으니까 크로바 키를 설치 안 하고 있어. 무슨 연관인지 모르겠죠? 개소리 집어카! 오케이 오 호옹좋아요! 명배님이 요 5만원 주변에 우린 조보인 명배 딱 도회해가 죽 high 화면 전화 때 그걸로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마 요 포인트에 명백원이 알아서 자기 오호홍 좋아요를 넣을거에요 오호홍 좋아요옹 오호홍 좋아요옹 오호 자 아무튼 드라이브레인 들어가보겠습니다 일단 알집 이름이 원하나 팬게임 자 다운이 되었습니다 일단 뭔진 모르겠지만 게임용 캠을 좀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폴드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아이콘에 문제가 좀 있어요 자 첫인상을 드렸습니다 첫인상 아이콘에도 문제가 있는거 같아요 잘못 넣으신거 같은데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오우 심상치 않은데? 그 명작이라고 말인가? 자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림체를 보니 명백운의 그림이에요 자 일단 게임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거는 많은 사람들을 먼저 봐야 돼요 그죠? 아까 회장님께서 마음에 들을지 모르겠어요 이 오호홍 좋아요가 입에서 나온 건지 이 배 부분에서 나오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클릭해보라고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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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개새끼야! 이럴때는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들었죠? 어 우리 명백에는 무릎 패티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무릎을 맞았을 땐 좋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시네요 개소리 지붓여! 자 그럼 게임 시작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뭐가 많은데? 일단 노모리 참 시험을 먼저 시험을 해볼게요 뭐야 지뢰채끼네 뭐야 이거 하면 돼 그냥? 갑자기? 갑자기? 지뢰채끼라는 거야? 자 했어 야 씨앗 지뢰 음별이네 잘 만들었다잉 뭐야 자 완료 얼굴 보라고요? 이게 씨앗 완료가 됐다는 얼굴이야? 아아 더러워 왜 이러봐 씨앗 위칸다 씨앗 아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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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뭐지? 틀리면 씨앗 뭐지? 지뢰채끼방 깬건가? 나 방 깬 거야 그냥? 다음 단계는 해봐야겠다 자 이번에는 꽤 쉬웅 아 뭐야 일반 지뢰채끼네 어 아 뭐야 좋아요 좋아요 아 샷플모드 해봐라 기다려봐 지금 하고 있잖아 지키야 한번 시작할게 멈출 수 없어 어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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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너무 잘하는데 아 뭐야 이거 내가 잘한 지뢰채끼냐 그냥 뭐 간단해요 쏘 이즈 유튜브 과거 뽑을 수 있겠어 명부요군 어 지뢰채끼 고정 잘했네 아 심지어 노래도 씨앗 깍그레 지네 이중이한게 어 잠깐만! 잘못됐다 씨바! 자 어떻게 깬거에요? 아무튼 깬거임 자 어려움 자 어려움은 이런 모양이구요 개어려움 야 개어려움 한번 깨는거 보여드릴게 아이씨 이게 뭐야 씨바! 이걸 깰 수 있다고? 어 깰 수 있을거 같은데? 내가 잘해 일단 내가 잘해 내가 잘하니까 이거 어쩔수 없는거야 이거는 뭐예요? 시력으로 깨우고있어 오케이 티킹주신이 뭐냐 이건? 아 잠깐만 아 잘못됐다 아무튼 이런게임이 있었군요 아주 훌륭해요 자 이번에는 참쉬움 셔플모드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일단 꽤 쉬운정도로 셔플모드 해볼게요 오케이 어 뭐지? 일반에다가 다를게 없는데? 좋아 잘하고있어 뭐지? 뭐가 잡길데? 아무도 안되는디? 어 뭐야 씨바! 이 새끼야! 뭐야! 어이씨! 어! 이게 뭐야 씨! 으이 으이! 오이! 으이! 오이 씨바! 어빨리빨리빨리 너가 되게 깨고 있다아? 이따 뭐야 어디 어딨지? 어디갔지? 아이 ㅅㅂ 헷갈려! 아이씨 깜짝이야! 아이 좀! 어딨어 어디갔어 이 ㅅㅂ 아아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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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아니래? 그다 어딨어! 아이 ㅅㅂ 안돼 안돼 안돼! 안돼 ㅅㅂ 어디갔어 또! 간다! 아이 ㅅ 아이 이런 그 박사기가 지금 꽤나 많이 도움이 되지 어... 내 생각엔 좀 자극적인 것 같군 안 그래? 굿박치네? 반전모드? 10초마다 반전이 되는건 뭐야? 일단 해볼게요 흘롤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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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 이것부터 갑시다 시작 장판부터 깔께요 아이 개빡치네 아우 개빡치네 아이 개빡치네 새로운 시즌을 보는 것 뿐이야 어렵지 않아 어릴 게임이 아니야 아! 호호호호! 왜 자꾸 어디있어? 죽을뻔지 않아? 씨릴로 와! 아아! 이거 아니다!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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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 것 같애 오! 나있어 빠르게 하고! 하고! 에잇! 에잇! 아닌가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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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!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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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 이거 언제 돌아가! 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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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호-ン ! 호-오오호 짜자자자자! 어옷오다! 아! 호오오오호황 호- 흐읏오옥 어헣호 segreg 아عد다 이 중의 한길? 이건 아닌것같애 오! 뭐야! 내 이 privilege에 왜 이렇게 터져! 야, 이거 게임 왜 이래! 야, 이것なんです 왜 이렇게 터져! 아.. 시간 되는거 같구나 도시지 두시간 뒤 번 travils 이중의 한 끼? аюсь. move 아 시간 condensed 거 맞구나 쓰 쓰 쓰 두 시간 뒤 어 뭐야 채 tutoring 씨발 이렇게 정말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어준 명배님과 파진영애님에게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. 정말 훌륭하고 멋진 게임이었어요. 뒤에 있는 배경과 은별이 소스와 음악과 정말 아름답구요. 저는 정말 좋은 게임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이런 게임 많이많이 만들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너무 잘만던 게임이에요. 굿 굿 베리굿 미션 실패 그거 아니? 명배군이 이 게임 할 때 그랬어. 무슨 게임인데요? 풀타가 얼마나 걸려요? 하니깐 명배군 그랬어. 뭐 하는걸따라 10분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. 1시간 30분 이랬는데 다시. 돌려줬어. 아 아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